어린 시절 첫 번째 면담 예를 들어 이런 일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동시에 정반대 방향에서 움직인 자동차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 중 한 대는 먼저 출발했어야 하는데 자주이니 막 떠나려는 순간에 전화가 와서 30분 동안이나 전화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를 받으러 가지 않았다면 제 시간에 떠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으러 갔고 예정된 시간보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두 대의 자동차는 똑같은 시간에 떠나게 된 거지요. 두 대의 자동차가 이미 여행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달려가던 길 위에 대형 트럭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트럭은 곧 옮겨졌지만 바닥에 기름 자국은 남아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두 대 중에 한 대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어떤 차선 위에 기름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빠른 속도로 지나간 그 자동차의 차선 위에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한 대는 조금 전부터 몸이 몹시 안 좋은 자기 아내를 생각해서 천천히 갑니다.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한 그 순간 반대편 차선에 자동차 한 대가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달려든 자동차와 충돌을 하고 맙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졌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신 다른 누군가가 죽었을 수도 있고 아무도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운명이었던 사람은 벌써 집에 도착해서 슬리퍼를 신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시무시한 사고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사고가 난 도로가 그가 지나왔던 바로 그 도로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도로입니다. 시간도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라고 아내에게 말한 뒤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넘깁니다. 운이었죠. 알겠습니까? 운이 좋았던 겁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계속 해봅시다. 여섯 살 때부터 벌써 난 의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정말 그렇게 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엔지니어나 선교사 자동차 수리공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됩니다. 내 학교 친구 중에는 다섯 살 때 벌써 가전 제품들을 모두 분해하고 완벽하게 조립할 줄 아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애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 했고 소질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피 속에 혹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몸 어딘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호반니는 물리학자가 될 것이다. 지호반니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학자가 될 것이다. 나도 그랬습니다. 난 운이 좋은 아이였죠. 질문하는 것을 배운 바로 그날 내 역할이 무엇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난 인간들을 치료하거나 기계들을 조립하기 위해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난 주의 사물들을 정리하기 위해 태어났죠. 당신도 잘 알겠지만 난 가을의 어느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서류에서 읽으셨겠죠? 의미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별점에서는 세심하고도 완고한 인내심 두드러진 정리의식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가을이라는 계절이 지닌 특성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죽어가고 이것들이 땅속에 모여 서로 뒤섞인 다음 천천히 썩어서 조금 뒤에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 계절이죠. 자, 기성찰 분석 정확함, 비범한 기억력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닌 특성이랍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말을 배우기 시작한 바로 그때부터 아니면 바로 그 직후부터 난 질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외출을 하면 어머니에게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이건 돌이야 저건 새란다 하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은 맞기도 했고 틀리기도 했습니다. 돌은 언제나 각양각색이었고 새는 밤색의 작은 새거나 노란 부리를 가진 커다란 검정 새였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할 필요가 이이 넣습니다. 정리를 하려면 그 이름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귀찮게 좀 하지 말아라. 아까 말해줬잖니? 라고 하면서 내 팔을 끌고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 어머니는 간호사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면 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분들이 내 볼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했습니다. 넌 참 좋겠다. 내 엄마는 세상 그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셔. 사실 어머니는 참을성이 부족한 점을 빼면 훌 융한 분이었습니다. 나는 식사를 하면서 오로지 한 가지 사물들의 이름만 생각했기 때문에 밥을 아주 천천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주 급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 음식을 집어넣으려고 코를 비틀곤 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되면 난 어쩔 수 없이 입을 벌렸고 그러면 어머니가 재빨리 목구멍 속으로 음식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머니와 난 고기 때문에 많이 다투었습니다. 난 고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피는 언제나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면담 어머니는 내가 태어난 직후부터 간호사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에 일 이상의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머니는 수십 장의 감사 카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정성껏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아주 어릴 때 이미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어머니를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질문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도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난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제야 내 질서는 진정한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릎 위에 책을 얹어놓고 몇 시간이고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하나의 모양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가 빨간 새는 울새이고 거에 투명에 가까운 노른 석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감동을 느꼈습니다. 주위에 무질서하게 놓여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제자리에 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애정을 가진 대상은 돌이었습니다. 돌들은 몸목을 만들기가 가장 쉬웠습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저 몸을 구부려 죽기만 하면 됐습니다. 7살 때 난 돌을 벌써 100개도 더 모았습니다. 엄마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가 겁이 나기도 했고 엄마를 놀래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난 과학자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과학자 말입니다. 어머니는 아마 그 사실을 신문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신문을 펴보고 어머니는 당신 아들 사진이 신문에 실린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잘못된 기사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목을 읽고 그 기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모두 용서해 주실 겁니다. 어머니의 환자들이 회복되었을 때 그들을 껴안았듯이 나를 껴안아 주실 겁니다. 그 무렵 어머니와 나는 함께 잤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부른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잠들면 내가 어머니 침대로 갔습니다. 시트는 차비 찼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파른 절벽 끝에 서 있는 암벽 등반가 같았습니다. 나 역시 침대에서 떨어질 것 같은 자세로 잠을 자는 어머니의 모습이 좋아서 어머니 뒤에서 등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나는 거의 아침이 될 때까지 함께 그렇게 잤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뜨기 직전에 난 내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꼭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어머니의 눈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였죠. 사실 난 언제나 땅만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돌을 찾는 습관 때문이었을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난 담임 선생님과도 어머니와도 다른 그 누구와도 눈을 맞추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날 쳐다봐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난 얼굴이 빨개졌죠. 다시 어머니가 날 쳐다봐 라고 말하면 내 목은 직각으로 구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내 턱을 잡아 억지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탁소리가 날 정도로 내 고개를 뒤로 젖혔고 난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어머니는 손가락으로 눈을 벌려 마치 커튼이나 되는 양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날 쳐다봐 날 쳐다보란 말이야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거나 좋지 않은 생각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해드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난 언제나 돌을 담을 통들을 잔뜩 가지고 다녔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아저씨들이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내가 잠들기 전 내 돌들의 이름을 모두 다시 외워보기 전에 정기적으로 들렀습니다. 난 돌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면 서 이름을 외운 게 아니라 이불 속에 누워 눈을 감고 외웠습니다. 그 이름들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외웠다 해도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저씨들이란 우리 엄마의 남자 친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저씨들은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하고는 거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문이 모두 닫혀 있었는데도 나는 몇 번인가 어머니가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들의 이름을 외울 때 실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어머니가 속이 상해 죽었을 테니까요. 아니 지금도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내 덕택일 거라고 난 믿고 있습니다. 질서 자기 성찰 비범한 기억력 보셨죠? 벌써 그때 난 위대한 과학자가 될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면담 학교 생활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난 다른 아이들이 싫었습니다. 그 애들은 소울 안스러웠고 아무 이유도 없이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 나도 그 애들처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고함을 치고 옷을 더럽히고 말을 안 듣고 또 말을 안 들었다고 꾸중을 듣고 말이에요. 하지만 난 그때 전혀 다른 것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분수를 설명했는데 난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형태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왜 한 마리의 새가 아니라 수많은 새들이 존재해야 할까요? 왜 쥐는 한 마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람쥐도 존재하고 비버까지 존재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때 난 진화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먹고 먹히고 적당한 피난처를 찾고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때까지 그 피난처에 안전하게 몸을 숨기는 유리한 변화의 역사를 전혀 몰랐습니다. 15년 전에는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6살 된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티라노사우러스와 그 공룡들이 사라진 이유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아기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은하수가 어떻게 사라질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껏해야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 주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하느님이 잠에서 깼을 때 아주 심심하셨어. 그래서 무료함을 달래 보려고 세상을 만드셨지. 꼭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뒤 7일째 되는 날 휴식을 하셨어. 그날이 바로 일요일이란다. 난 그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비 오듯 땀이 흐르는 하느님의 이마와 어마어마하게 크며 단단한 근육으로 뭉쳐진 하느님의 팔 세상을 만드느라지 쳐버린 그 팔과 가볍게 흔들리는 손가락들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전지전능하다면 피곤을 느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물들과 이름들을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인가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냉담하고 우두네요. 관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어머니는 내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죠. 넌 왜 다른 아이들하고 뜰에 나가 놀지 않는 거니 그러면서 나를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가끔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쳐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개들이 막 잠들려고 할 때처럼 깊은 그렇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병원으로 일하러 나갔고 아저씨들이 어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종종 내 존재를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커서 점원이나 되고 싶은 모양이구나 나는 그렇다고 시인했습니다. 난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확실하게 위대한 과학자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옷감을 팔든 소시지를 팔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난 선생님의 질문에 아주 멋지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너희들 중에 아는 사람? 하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질문을 다 마치기도 전에 벌써 답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없을 거야. 틀림없이 함정이 숨어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한 답은 너무 단순해. 세상에 이보다 더 단순한 것은 없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가 답을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놀란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하단 말인가?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그 답은 존재할 수 있는 답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진짜 답은 수천 개도 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또한 알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난 여러 과목들 중에서 특히 산수를 좋아했습니다.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난 산수를 좋아했습니다. 만약 60리터 용량의 물통이 있는데 수도꼭지에서 1분의 4리터씩 그 물통으로 물이 들어간다면 물통 하나 가득 물을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같은 문제가 나오면 나 말고는 모두 제 시간에 답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천장 한 조각이 떨어져 내리고 천장과 함께 위층에 사는 부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통에서 흘러넘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층 부인이 죽는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보셨죠? 난 정말 튀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모든 일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저번에 말한 자동차 생각나세요? 모든 일은 그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 시간에 이동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면담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 집에서 난 거의 혼자 지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옳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난 거기 교실 안에서는 다른 이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적대감 같은 게 생겨났습니다. 여선생님들은 틀림없이 그다지 훌륭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역사와 지리 말고도 선생님들은 부드러움을 가르쳤어야 합니다. 나는 선생님들이 그것을 가르쳤는지 아니면 벌써 우리들의 내부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가르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 담임 선생님은 부드러움을 몰랐습니다. 항상 고함을 쳤고 소리를 지르지 않을 때는 지쳐 잊었습니다. 어느 날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장문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장문 제목은 우리 아빠였습니다. 내가 몇 살 때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거의 8살이 다 되어 가고 있었을 때거나 그보다 약간 더 나이를 먹었을 때의 일일 겁니다. 난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듣자마자 교단으로 가서 선생님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숙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숙제를 해야 돼. 다른 아이들처럼 너도 숙제를 해야 돼. 이제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난 아빠를 직접 만난 적이 없지만 아빠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하는 일이 비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비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빠는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빠가 그런 일을 한다고 내게 일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 혼자 그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어머니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난 내 예상대로 아빠가 비밀 요원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마침내 종이를 들고 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난 우리 아빠를 모릅니다. 그것은 아빠가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빠가 키가 크고 힘이 세며 권총을 아주 잘 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빠의 손은 크고 단단하며 손톱은 언제나 짧습니다. 아빠는 당수의 유단자이며 한 주먹의 황소를 죽일 수 있습니다. 난 아빠가 어디에 계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당들을 무찌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아빠는 임무를 마치신 뒤 나를 데리러 학교에 오실 겁니다. 어쩌면 빨간색 줄무늬가 처진 화려한 제복을 입고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모두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아빠가 비밀 요원이고 매일 목숨을 건 위험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숙제는 읽고 난 뒤 태워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선생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글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의 숙제를 들고 들어온 선생님은 자리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는 거야? 그러더니 내 숙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난 당황해 어쩔 줄 몰랐고 다른 아이들은 묻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숙제를 다 읽은 뒤 내게 돌려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나 꾸며대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날부터 아이들이 모두 나를 놀려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밖으로 나갈 때면 나를 떠다 밀면서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냐? 아니 저기 저 사람인가? 아니다 아야 저쪽 좀 봐. 나무 옆에 있는데 비밀 유언이라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잖아. 아이들은 모두 자기 엄마나 아빠가 데리러 왔습니다. 뭐 하러 그러는 걸까요? 학교에서 집까지 아주 가깝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러 온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과보호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여튼 나를 데리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올 수 없었습니다. 난 언제나 아빠를 기다렸지만 아빠 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에도 내 친구들은 여전히 나를 놀렸습니다. 아이들은 약간 멍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지겨워질 때까지 그것을 즐깁니다. 그런데 여름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 사이 난 아주 많이 컸습니다. 거의 소년처럼 보였습니다. 힘도 세져서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내가 제일 힘이 셌습니다. 난 아이들이 놀려도 그냥 내버려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줄곧 1등을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날은 아무도 그 애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아주 연약했으며 여자아이처럼 살랑거리는 금발을 하고 입었습니다. 대개는 그 애 엄마가 학교에 왔습니다. 민크코트를 입은 게 엄마는 교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미소를 짓고 서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그 애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마치 그 애보다 훨씬 큰 어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애를 얼싸 안았습니다. 공원으로 들어가자고 그 애를 설득하느라 난 좀 애를 먹었습니다. 해가 뉘엿 뉘엿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는 공원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내 앞에서 바지의 지퍼를 열기 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나는 손을 집게처럼 만들어 그 애의 목을 졸랐습니다.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 눈물을 흘릴 때까지 목을 졸랐습니다. 내 아버지는 직업이 뭐냐 목을 조르면서 그 애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는 직업이 뭐냐고 그 애는 달아나버렸습니다. 나는 그 애 등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너 누구한테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 애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자기에게 벌어졌던 이야기를 모두 해버렸습니다. 그 애 부모들이 우리 집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신발로 나를 후려쳤고 뒷자루로 두들겨 팼습니다. 마치 미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고함을 쳤습니다. 넌 내 아비하고 똑같아 이 후레자식아. 넌 정말 후레자식이야.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날 때면 항상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많이 취해 있었고 어머니는 약간 흥분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의 실습과정이 끝나고 그것을 축하하는 파티가 있던 날 밤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이 있는 내과 과장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조금 좋아하기도 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벌어졌고 어머니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젊었고 돈도 없는 데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나를 낳겠다고 했다가 어느 날은 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자가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돈을 좀 주기를 계대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자기에게 그렇게 쉽게 몸을 허락한 것을 보면 틀림없이 다른 남자들 과도 잠을 잤을 테니 뱃속의 아이는 분명 자기 아이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유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다 자라버렸기 때 운에 이젠 쪼자내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면담 공원에서 있었던 그 사건 이후 어머니는 나를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을 때 어머니는 내가 방 안에 없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난 어머니와 같은 방 안에 있었지만 모르는 체한 거지요. 난 거의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가끔씩 화를 냈습니다. 나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일 때문 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마구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하든 널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겠어. 그래 널 기숙학교에 쳐넣어버릴 거야. 그래 거기선 널 올바른 인간으로 만들어주겠지.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괜찮았습니다. 어머니가 참을성이 없어서 그렇게 화를 내고 난 뒤에는 이내 조용해진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난 벌써 300가지도 넘는 광물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 수집품 이지요? 바로 그 무렵 나는 학교 도서관에서 지질도감을 빌렸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지구가 언제 탄생했는지 돌들이 언제 지구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등등 모든 것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들이 왜 계속 지구에 남아 있는지 그 이유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책의 도움으로 나는 모든 광물들에 대해 자세하고도 긴 카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가지 색깔의 작은 종이들을 수도 없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황철광이고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저런 용도에 이용된다면 월 몇일에 내 소유가 되었다. 등등의 것들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은 아주 빨리 흘렀습니다.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집에 드나들던 아저씨들 가운데 어떤 아저씨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자주 집에 드나든다는 것도 눈여겨보지 않았고 엄마가 예전보다 훨씬 고함을 지른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뒤 어느 일요일 아침 이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스포츠카를 몰고 와서 나를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도로를 달리면서 그 아저씨는 자기는 의사이고 병원에서 우리 안았다고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군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난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깡통과 플라스틱 병들이 돌들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난 약간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의 발이 잠길 때까지 물속에 들어갔고 그는 몸을 숙이고 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던졌습니다. 돌은 살아있는 것처럼 물 위에서 세 번을 통통 튀어나가더니 네 번째 물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돌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을 하나 주어 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돌을 손에 쥐고 주먹에 쥐고 굴렸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돌만 굴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나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없을까 봐 돌을 던지지 않는 거지 잘 못할 까봐 꼴사납게 될까 봐 겁이 나는 거지 난 아무렇지도 않은 채 하며 그냥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엔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돌을 던질 줄 몰라 그냥 팔만 휘젓는 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정신을 집중하고 긴장한 채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가 한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난 내 그는 바로 그 순간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벌써 주위가 산만해졌기 때문에 돌은 더 나가지 않고 첫 번째 지점에서 물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는 감자가 곁들여진 닭 요리를 준비했고 그는 케이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케이크를 먹을 때 까지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내 접시 위에 케이크 한 조각 을 놓아 주었을 때 난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난 먹기 싫어요. 너 케이크 좋아하잖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난 다시 소리쳤습니다. 난 먹지 않을래요. 구역질이 나요. 마침내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그가 듣지 못 하도 롱 내 귀에 대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내 인생을 망가뜨리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더니 차라리 내 손으로 널 죽여버리고 말겠어.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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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다가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 위에 벌떡 일어나 앉아서 그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짓을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계속 침대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내 곁에 와서 아주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내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는 거니? 그저께 내가 한 말 때문이야. 예 이제 내가 그저 신경질이 나서 그런 말을 한 거라는 걸 이해할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니? 왜 계속 우는 거야? 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한 말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왜 우는지 나도 모르 겠어요. 그러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알았다 얘야. 그만 울어야 겠다고 결심하면 식사를 준비해 주마. 사실은 내가 왜 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돼지는 그 딱딱한 표면 밑에 뜨겁고 부드러운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밑에 갇혀 있지만 누군가 예를 들면 지진 같은 것이 지표면 흔들어 놓으면 부드러운 심장은 위로 올라 옵니다. 계속 올라오다가 수도꼭지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물 대신 그 심장이 튀어나와 모두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엄마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세탁기를 열고 그 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으니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울었습니다. 여섯 번째 면담 그런 일이 있은 뒤 그 일에 대해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저씨는 가끔씩 우리 집에 와 있거나 엄마를 데리러 들렀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저씨는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저씨가 아는 사람과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난 그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내게는 가구와 같은 존재제였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을 끈입니다. 나는 그를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난 그 사람도 나를 침대 머리에 탁자나 찬장 아니면 뭐 그와 비슷한 종류의 물건 정보로 생각한다고 믿었습니다. 엄마는 침대였고 난 그 옆에 노인 탁자였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나를 곁들여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어쨌든 몇 달 후 여름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방학을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기운이 없어 보이니까 시골에 있는 이모 집에 잠깐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시골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난 하루종일 들판을 쏟아냈고 날 귀찮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난 계속 돌을 수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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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들에게도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난 작고 하얀 공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 항상 공책을 가지고 다니며 이름을 모르는 동물을 만날 때마다 그 동물을 만난 장소와 생김새를 공책에 적어 넣었습니다. 도시로 돌아올 때쯤 나는 정말 행복 했습니다. 내가 아는 돌 종류가 300개도 더 될 뿐만 아니라 이제 20여종의 새 이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내 앞에 또 다른 학문 분야가 펼쳐지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역에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반대편 도로에 새 차 한 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고 엄마가 좁은 길을 운전해 가는 동안 나는 잡고 하얀 그 공책을 꺼냈습니다. 공책을 꺼내 손에 들고서야 나는 엄마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엄마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기어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아저씨와 난 결혼했단다. 이젠 아저씨 집에서 모두 함께 사는 거야. 나는 작은 공책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새 아버지 집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까지 난 아무리 큰 상점일지라도 사민용 침대를 파는 것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는 사이 엄마와 나는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은 정원이 있고 철문이 달린 저택 이었습니다.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철문은 저절로 열렸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2층 이었는데 2층과 1층 사이에 크고 하얀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계단 꼭대기에 팔짱을 끼고 서서 우리가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난 그가 어떤 미소를 지었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밑에서 위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보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가 서 있는 계단 도착했고 예기치 않게 그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난 거기 서서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새집이 마음에 드니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좋다면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 난 천천히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느리게 대답을 해서 두 사람 모두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옷들은 체했는지도 모릅니다. 식사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새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스케이트를 타도 될 정도로 큰 방 이었습니다. 어쨌든 난 그 방의 옷장에 내 옷들을 정리해 넣었습니다. 식탁에서 엄마와 그는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으로 내게 선물을 하나 사주기로 했어. 제일 갖고 싶은 게 뭐니 자전거 축구공 난 생각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큰 새장하고 새를 한 쌍 사주세요. 오 안 돼. 새는 더럽고 너무 시끄러워. 그런 걸 뭐 하러 가지려고 하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니타 약속은 약속이잖아. 새를 갖고 싶니. 그럼 새를 사주마. 그래서 오후에 우리 세 사람은 모두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를 전문으로 파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난 정말 행복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까마귀 두 마리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올리브 새 카나리아를 두 마리 사는 대 모두 동의 했습니다. 내게 새를 팔았던 그 사람이 카나리아가 부부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난 새장 앞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새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려고 난 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벌써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때까지 난 도렴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새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새 두 마리를 사지 않았더라면 혹시 그 이후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지 났을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자동차 두 대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내게 선물을 했고 난 그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새들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관찰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11시 30분 수컷이 오른쪽 나뭇가지에 뛰어올랐고 암컷이 밑에서 수컷을 쳐다보며 그대로 있다. 11시 33분 암컷이 왼쪽으로 날아가서 계속 아래를 쳐다보다가 그 모양대로 앞으로 나간다. 난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입을 맞춥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새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가고 먹고 마시고 노란 똥을 싸고 책책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탁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엌에 있는 세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그 소리가 사랑의 소리인지 아닌지 살펴보러 갔습니다. 진짜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두 놈은 서로 붙어서 칼을 부딪히듯 부리를 비비고 이따습니다. 그래서 난 조용히 식탁으로 돌아와 내 자리에 앉아 다시 포크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라자냐가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엄마가 말했습니다. 누가 너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도 된다고 했지? 난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데도 운전할 때처럼 면허증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래서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에게 용서를 빌어라. 용서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누구 에게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알텐데. 엄마가 내게 말했습니다. 눈 밑이 약간 누르스름해 진 것 같았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넌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서는 턱으로 엄마의 새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난 아주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내 집에서 살고 있고 내가 널 먹여 살리고 있어. 이제 내 아버지는 나야. 잘못했다고 해라. 뭔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어쨌든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그날 사건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커질수록 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겐 위험을 보여주어야 해.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역시 의자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팔을 심하게 비틀었고 난 너무나 아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잘못됐다고 할거냐 나는 그의 슬리퍼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아파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었고 용서해 달라는 말 바로 그 말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다시 의자에 앉자 그도 자기 의자에 앉아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생활이 바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나는 아까 용서해 달라고 말한 사람은 내가 아닌 나의 내부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면담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나는 학교에 갔고 엄마와 그는 함께 직장에 나갔습니다. 내가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도 그들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까지 나는 혼자 지냈습니다. 그들과 약속한 대로 라면 오후에 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난 이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숙제도 산더미 처럼 많았습니다. 하지만 난 공부 같은 것은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 있어서 집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내게는 언제나 목적지가 있었고 남들은 자주 이용하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특히 나는 바닷가 길을 좋아 했습니다. 가끔씩 집 근처에 늑지에 물새들이 날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논병아리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몇 시간씩 그 새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지켜보는 동안 그 새들은 쌓여있는 작은 비닐봉지들 사이사이로 우아하게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모든 움직임을 하얀 공책에 적어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엄마와 그가 퇴근을 할 때쯤이면 난 벌써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난 책상에 전등을 켜놓고 책 위에 팔을 괴고 앉아 책을 읽는 채 했습니다. 엄마는 아주 기뻐 했습니다. 방문 밑으로 새어나가는 불빛을 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책상에 앉아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책을 보고 있다고요. 그 역시 아주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지각 있는 꼬마 신사가 되어가고 있군. 정작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 이었습니다. 물론 카나리아 때문이었죠. 이제 그 놈들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이 점은 이미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아직도 새끼 낳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잠옷 바람에 새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 갔습니다. 아침마다 가서 봐도 새끼들은 없었습니다.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나리아는 수염이나 유방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두 놈 다 안 커질 수도 있고 끔찍하게도 두 놈 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전주의 엄마가 내게 말해주 었습니다. 엄마와 그 남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식사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개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모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엄마는 식탁 밑으로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곧 동생이 생길 거야.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 그리고 입을 열고 물어보았습니다. 왜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내게 대답 해주 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아기가 생기는 거란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 카나리아 에게도 당연히 새끼가 생겨야 했던 거죠. 하여튼 내 동생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몸을 웅크리며 아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곧 엄마의 아랫도리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수도처럼 피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엄마와 그는 물론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결혼을 했겠습니까? 단지 그가 질투가 심했을 뿐입니다. 그는 엄마가 아주 오래전에 다른 남자와 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남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갈 수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끔씩 외박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아주 늦은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엄마와 나는 벌써 잠들어 있었지만 둘 다 그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큰 소리를 냈습니다. 문을 꽝 닫았고 그런 다음에는 손에 잡히는 대로 모두 집어 던졌습니다. 굶주린 늑대처럼 화를 내며 1층과 2층을 오르내렸습니다. 먹이를 찾았던 겁니다. 바로 엄마와 나였습니다. 난 아무렇지도 않은 채 했습니다. 엄마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난 돌들의 이름을 하나씩 외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는 새에게로 관심을 돌렸지만 난 돌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녹주석 사라기는 돌 황철광 유황 석영 장밋 돌 형석 오팔 그렇게 외우다 밤을 꼬박 세우기도 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닐까요 다음날 아침 엄마는 유산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면담 마침내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리였지요. 그러다가 한 주가 지나자 새끼들이 나왔는데 눈과 커다란 부리 위에 살이 조금 붙은 것이 꼭 작은 괴물들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기 흉하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난 그 두 놈들이 서로 사랑을 나눴고 한 놈은 수컷이고 다른 놈은 암컷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계속 세 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공책의 세 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두 놈과 운대 한 마리는 계속 둥지에 있었다. 한 놈이 먹을 것을 물어오는 동안 다른 한 놈은 새끼들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들은 정말 다정한 부모였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갈 무렵 새끼들의 깃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아주 사랑스러웠습니다. 새끼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그 눈은 공처럼 검고 컸습니다. 엄마와 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도 채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저녁이 되어 식탁에 앉을 때에만 겨우 얼굴을 보았습니다. 대개 그들은 자기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못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항상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봤어요. 322로 환자에게 다시 출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벌써 세 번이나 봉악을 해주었어.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혈관이 썩어가고 있거든. 그리고 결핵성 부스럼으로 얼굴이 썩어 들어가는 어떤 환자가 있는데 뼈 위에 살가죽만 붙은 해골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예쁜 아가씨였어요. 내가 사진을 봤거든요. 정말 예쁜 처녀였는데. 엄마가 말했습니다. 또 트럭에 두 다리가 잘려 병원에 온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 환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죽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 자기들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난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혹시 정원의 짓박이가 전에 둥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 전에 보았던 그 작은 새가 굴뚝새일까 아닐까. 어느 날 이런 모든 것에 짜증이 났습니다. 갑자기 난 포크를 내려놓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할 수 없어요.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나요 예. 난 정말 피가 무서웠어요. 두 사람은 입을 다물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넌 우리 일이 마음에 안 드니. 아니면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꼬마 조류학자께서는 피가 무서운가 보구나 음. 난 포크로 접시 위에 놓인 완두콩을 밀어댔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젠 너도 어른이 되기로 결심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진짜 사나이들은 아무것도 겁내지 않아.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지.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겁쟁이 밖에 안 되는 거야. 넌 아마 겁쟁이가 되고 싶은 모양이지 응.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바로 이런 생각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내가 비록 비틀어지게 태어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생화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허약한 남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절대 내 친아버지를 닮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올바르게 세워 놓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고도 항상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엄마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를 올바르게 세워 놓는다는 것일까요? 그는 나를 철 조각이나 나무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그의 곁에서 걷기라도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길을 가로막았어. 누가 그러라고 했니? 그리고는 내 뺨을 때렸습니다. 만약 내가 복도에서 천천히 떨어져 걸으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날 피하려는 거지. 용기를 내라. 그리고 또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난 올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아야 했습니다. 엄마는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집트의 조각상처럼 희미한 미소를 지었을 뿐입니다. 난 가끔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 엄마가 내 곁에 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도 알지. 다 너 잘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널 친아들처럼 사랑해. 내 친아빠는 한 번도 널 사랑한 적이 없잖니. 내가 어른이 되면 고맙게 생각할 거야. 두고 보렴. 처음보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카나리아들은 절대 자기 새끼들에게 그렇게 차갑게 굵지 않았습니다. 항상 가까운 곳에 앉아서 새끼들이 입을 벌릴 때마다 먹이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요. 난 공책에 다 적어 놓았습니다.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그 모습을 스케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아홉 번째 면담피 사건은 이미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식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엄마는 삐뚤어진 나를 그냥 내버려두고 다시 병원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다음 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이미 그 일은 순조롭게 넘어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아침 엄마는 근무일이라서 병원에 나간 뒤였습니다. 그가 휘파람을 불며 나를 깨우러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낚시하러 가자 그는 낚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는 너무 넓어서 위압감을 주는 바다보다는 산속의 작은 개울에서 하는 낚시를 즐겼습니다. 긴장을 풀어버리는 배는 낚시보다 좋은 게 없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옷을 입고 하얀 공책을 들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자동차로 두 시간 정도가 서오리는 한적한 작은 계곡에 닿았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돌댈 틈으로 흐르는 시 냇물 소리만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 간혹 말을 할 때면 아주 다정했습니다. 적당한 자리를 찾은 뒤 자기 낚시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도 하나 꺼내 내게 주었습니다. 그 즉시 고맙지만 난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 주위에 틀림없이 물총 새알미새 집박이 같은 새들이 수없이 날아다닐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낚시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 위에 가만히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낚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일 때문에 다른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넌 낚시를 하면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새들을 바라볼 수도 있어. 게다가 낚시를 하려면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니까 새들을 더 잘 관찰할 수 있지. 이야기는 좀 더 계속됩니다. 그는 내게 낚시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난 고맙지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의 눈을 쳐다보게 되었는 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 낚시를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낚시줄 두 개를 들이워 놓고 파리를 미끼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넌 저기서 해라. 자기는 좀 더 산쪽으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리쳤습니다. 미끼가 물린 것 같으면 힘껏 내 쪽으로 리를 감아라. 그러더니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내 낚시줄이 무리로 펄떡 뛰어올랐습니다. 난 겨우 줄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줄을 움켜쥐고는 리를 다시 감아 올렸습니다. 그가 도와주러 내 옆으로 왔습니다. 내 뒤에 서서 나와 함께 낚시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잠깐 동안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기자 어마어마하게 큰 송어가 물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내가 해냈어. 나도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물고기가 공중에서 유동을 치면서 우리 둘 사이에 우리 둘의 다리 사이에 당도할 때까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고기는 아직 살아 잇었고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곧 비늘 위에 흙이 덮였습니다. 그러자 마치 물고기는 내부에 어떤 충격이 가해진 듯 쉴 새 없이 이쪽 저쪽으로 퍼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의 한쪽 눈이 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반대쪽으로 몸을 뒤척여 또 다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동자는 검고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지푸라기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날 보고 있지만 몸통 한가운데가 금속의 갈고리가 눈을 관통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주인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난 고개를 독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물속에 넣어주면 안 돼요 예. 그는 한 손으로 내 턱을 잡더니 부서져라 움켜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먹으려고 고기를 낚는다는 것쯤은 너도 알겠지. 그 순간 주인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날고 있는 할미새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미새가 사라지자마자 그는 내게 돌을 하나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여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돌을 집어 다시 한 번 내게 들려주었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그런 장면은 몇 번이나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있는지 시험해보는 거군. 하지만 난 그가 별로 참을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몇 분이지 나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너무나 세게 쳐서 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채 그가 돌로 물고기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 박혀있는 낚싯바늘과 함께 물고기의 머리가 지시겨졌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어. 내가 다시 일어섰을 때 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그 칼로 송어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손에 머리를 들고 내 쪽으로 왔습니다. 피와 노란 골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난 그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가 벌써 내 목을 움켜쥐었고 물고기 머리를 들고 있던 그 손을 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머리를 내 얼굴에 문질렀습니다. 거의 정우쯤이었을 겁니다. 그는 자동차에 오르면서 내 어깨를 감싸안고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피가 그렇게 무섭니? 그러더니 무슨 다정한 학교 친구나 되듯이 나를 자기 옆으로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도시에 도착할 때까지 얼굴을 씻지 못했습니다. 도시 근교에 접어들자 그는 비로소 작은 우물 앞에 자동차를 세웠습니다. 내려서 빨리 얼굴을 씻고 와 얼굴을 씻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벌써 살같이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몸속 깊숙한 곳까지 심지어 머릿속까지 피가 흘러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이런 말만 했습니다. 너 무슨 물고기 봤지? 믿어지지 않겠지만 당신 아들이 진짜 물고기를 잡았어. 그러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우리는 감자와 마요네즈를 넣고 송어를 끓여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들과 함께 아무 말 없이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조금 뒤에 목욕탕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할 수 있는 한 목구멍 깊숙이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열 번째 면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일요일은 세례를 받은 것 같기도 했고 분수령 같은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난 시간이 달라졌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하게 느낄 수는 없었지만 그 어떤 것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냄새였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어도 그 냄새는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밤난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입가에서도 눈 주위에서도 계속 피냄새가 났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면 베개 속으로 그 냄새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을 높이 쳐들고 혀로 입술 끝을 핥으면 축축하고도 부드러운 피가 느껴졌습니다. 공포와 혐오감을 맛보았지만 그것 말고 다른 느낌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사람들이 이 바람은 무엇인가를 예고하는군 하고 말하는 것과 약간 비슷합니다. 아니면 주제 음악을 들을 때 처음 몇 음정만 들어도 이 곡이 우울하게 끝날지 유쾌하게 끝날지 알아맞힐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컨대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고 그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다른 어떤 것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탈선을 해서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말한 건지 당신이 나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군요. 나 역시 그 당시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시 모든 사건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이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세례식 아니 오히려 도유식주 병이나 악마를 쫓거나 신성한 힘을 주입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몸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하이의 나가 먹는 썩은 고기 냄새와 비슷한 그 어떤 것이었지요. 하여튼 내 자신의 습관을 지키기 위해 난 월요일 아침 밤새 한잠도 못 잤지만 학교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기 전에 내 카나리아 가족들이 어떤지 보러 갔습니다. 처음에 나는 내 눈앞에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난 지금 꿈을 꾸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내 뒤로 엄마가 지나가면서 나를 툭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장 바닥에 갈기갈기 찢겨진 몸뚱이들이 바로 내 새끼 카나리아들의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는 오른쪽에 다른 두 마리는 왼쪽과 물통 옆에 있었습니다. 모두 들 목과 배가 찢겨져 짧은 깃털 사이로 내장들이 다 보였습니다. 아직 날지도 못하는 세기들인데 모두 둥지가 아닌 둥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죽어 있었습니다. 부모새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채 했습니다. 쨉쨉거리면서 이쪽 나뭇가지에서 저쪽가지로 가볍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한 발 자국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 세 장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 잠옷 차림으로 세 장 앞에 서 있었고 벌써 외투까지 걸친 그가 내 곁에 와 섰을 때 내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그는 내 곁에 서서 창살 사이로 세 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다 죽었구나. 그날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왔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난 버스를 타고 바다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해변가를 배회했습니다. 그곳에 있었지만 마치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아주 분명하게 내가 나무토막이 되어 버린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무든 돌이든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무엇이 된다 해도 아무 느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요. 난 불 속에 내 팔 하나를 집어넣고 불꽃이 활활 타올라도 그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아주 작은 부분만이 살아남게 되니까요. 살아남은 부분은 절대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것일 거예요. 그것이 나만 생각을 하는 거지요. 내가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그 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날처럼 난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난 무얼 하면 좋을지 몰라 잠을 자러 갔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나는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다른 날처럼 그날도 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불길에 사로잡혔습니다. 불길은 안에서부터 타올랐습니다. 난 물로 뛰어들었지만 불을 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숨을 한곳으로 모아 큰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꿈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잠을 깨어보니 방한이었습니다. 난 저녁 식사 시간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부엌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새장 앞을 지나게 되었지만 못 본 채 했습니다. 피냄새가 풍겼습니다. 난 겁이 나서 죽은 새들을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날 밤처럼 어머니와 그가 자동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정원에 주차를 해놓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포도주를 마시며 그가 말했습니다. 난 내가 저 죽은 새들을 좀 갖다 버렸으면 좋겠는데 난 그러겠다고도 싫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새장을 살펴보러 갔습니다. 다시 부엌에 들어오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 뭘 기다리는 거냐 구덕이가 다 파먹힐 기다리는 거냐 나는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내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식탁볼을 움켜쥐고 발로 식탁다리를 걸었습니다. 그는 날 잡아 끌려고 했고 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 힘줄들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그 사이 엄마가 수프를 식탁 위에 갖다 놓았는데 앞에 놓인 접시에서 수프에 든 초록색 야채들이 물결 쳤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치워. 나도 지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이런 상황이 2분 정도 계속되었을 겁니다. 나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기습적으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치워 이사린자 정면에서 그에게 수프 접시를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 있는 큰 그릇에 내 머리를 쳐놓았 내 머리를 쳐놓았다.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잠시 후 내 방으로 데리고 가서 방문을 잠갔습니다. 열쇠 소리만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난 땅바닥에 내팽여 쳐졌고 그는 발깨질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한동안은 방어를 해보았지만 이 내 지쳐버렸습니다. 소용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 했습니다. 조금 뒤 나는 내 침대 그러니까 내 침대 밑에 누워있었습니다.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곳에 누워있었을 겁니다. 피냄새가 났습니다. 혀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코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당신에게 말했었죠. 그날 일은 세례식이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나는 기숙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면담 물론 난 심리학자와 면담을 해야 했습니다. 보세요 난 벌써 당신의 분야도 경험을 했다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이야기를 시키려고 애를 쓴 사람은 바로 그 심리학자 였죠. 내가 계속 고집을 부리며 입을 열지 않자 그는 내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난 할 수 있는 한 엉터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기숙학교로 갔습니다. 혹시 내가 말을 좀 했거나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림을 그렸다면 기숙학교에는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일은 그렇게 되었고 바로 그날 나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기분이 좋았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래 늘 겁니다. 난 그들에게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에 아주 행복했으니까요. 단 한 가지 걱정은 내 공부가 중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 사건이 벌어진 그 일요일 이후 난 내 공책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수집하는 일이나 새의 움직임을 쫓는 일도 하지 않았지요. 너무 급하게 떠나는 바람에 나는 내 기록들을 모두 집에 그냥 놓아두고 갔습니다. 기숙학교는 불투명한 유리들이 달린 누런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들판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난 뒤였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첫날은 수도원장이 나를 맞았습니다. 원장은 백발이 성성한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금방 물에서 빼낸 것처럼 축축했습니다. 그는 자기 방에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고 때로 모여다니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그들에게 막대기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현명한 일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난 전혀 알 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난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병실에서 며칠을 보냈으니까요. 병실에는 나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난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내 앞에 병만 바라보았습니다. 난 내 수지품들을 분류하는데 정신을 집중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이름을 외는 습관을 잃지 않기 위해 생각나는 이름을 몇 번이고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추웠기 때문에 이름을 제대로 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지품들의 이름과 모양이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되자마자 난 다시 내방으로 그리고 학급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규율들이 있었습니다. 난 그때 그 규율들을 잘 몰라서 실수를 했고 항상 벌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었다면 아마 학교 생활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주임 교사의 감시 아래서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학생들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 호감이 곧바로 그 어떤 것으로 변하게 될까 봐 겁을 냈던 것입니다. 난 그때까지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남자끼리도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물론 그렇게 감시를 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혹은 화장실에 갈 때 그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좋아했 좋아했 냐고요 아니면 싫어했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의 의문은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경험했을 때는 그저 아프기만 했습니다. 약간 놀라기도 했는데 그 후에는 습관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금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매일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까만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나도 다른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만약 그 시기를 정의할 말을 생각해야 한다면 내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은 추위와 어둠입니다. 방과 목도가 아무런 장식도 없이 크기만 했기 때문에 는 추웠고 해가 들지 않는 데다가 불빛도 아주 약했기 때문에 항상 어둠 침침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일은 아주 순수한 동기 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서로의 체온으로 약간 의 온기라도 느껴보려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봄을 넘기고서야 나는 겨우 추위가 공기의 온도와 연결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차갑게 변하는 것은 살같이 었고 살간 밑에는 살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귀를 기울 렸습니다. 때때로 나는 심장도 얼음으로 변해버려 가슴상자 속에가 많이 담겨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냉동실에 들어있는 쇠고기 덩이처럼 말입니다. 우리 부모는 단 한 번도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 한 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꼭 한 번 기숙학교에 온 지 두 달 만에 엽서가 한 장 도착했습니다. 엽서 뒤에는 잘 지내길 바란다. 라고 쉬어 있었고 뒤에는 리타라는 서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기 직전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가 발각된 거죠. 난 아주 어린 학생과 함께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나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저 서로 손을 잡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어쨌든 신부님이 문을 열었고 환한 불빛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훌쩍거리기 시작했고 자기는 아무 죄도 없으며 내가 억지로 그 짓을 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목달미를 잡혀 어느 방으로 끌려 갔습니다. 잠시 후 원장 신부님이 손에 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로 손을 때렸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날 때까지 때렸습니다. 가끔씩 매질을 멈추고 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애를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내보내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친구 덕택이니 감사해라. 이제 원장 신부님과 나 단둘만 남았습니다. 난 이제 내 차례라고 생각했고 매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장 신부님은 내 곁에 와서 어깨 위에 팔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유감 스럽지만 널 가두어야 겠다. 그래서 난 별로 나쁘지 않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날 어두운 방 안에 들여보내고 열쇠로 문을 잠갔을 때 난 행복한 감정 같은 것이 느껴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만 난 기숙학교에서 지낸 일에 처음으로 춥지 않았습니다. 난 아까 보았던 어린아이의 손과 그 손 위에 흐르던 피를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내 몸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돌이나 새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밑에 그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따뜻한 그 무엇인가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난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지만 문을 여는 열쇠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내가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곧 누군가가 내게 달려들어 나를 눕히고 내 몸 위에 올라왔습니다. 난 그 사람이 얼굴에 무시무시한 가면을 쓴 것을 원뜻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난 악마야 움직이지 마 어쨌든 그의 손이 내 몸을 만지자마자 난 그가 악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손은 축축하고 매끄러웠습니다. 원장 신부님의 손처럼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겠죠 예? 당신도 벌써 아셨어요? 난 그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다시 차가워졌고 그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었습니다. 며칠 뒤 난 그 방에서 풀려났고 산책 시간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학교에서 달아났습니다. 내가 살던 도시까지 가는 데에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걸어서 조금 가다가 차를 얻어 타고 가기도 했습니다. 엄마도 사건의 전모를 알고 나면 내가 돌아오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라는 확신은 점차 강해졌습니다. 모든 일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잘 풀릴 겁니다. 아마 엄마와 그는 나를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된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초인종을 누를 때 나는 어느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더 침착 해질 수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계속 미소를 지었고 부엌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어머니는 오븐 앞에 서 있었는데 발소리를 듣고 몸을 돌렸습니다. 난 어머니가 팔을 벌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왔어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고 안다. 그러더니 다시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두 번째 면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으세요? 난 다시 기숙학교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여 학교에서는 나를 다시 데려가기 위해 약간의 거짓말을 꾸며 댔습니다. 그들은 내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지 않으며 한 번 달아난 학생은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다시 받아달라고 거의 애원하다 시피 했고 마침내 그들도 승낙을 했습니다. 나는 이틀 후에 다시 떠났습니다. 집에서 보낸 그 며칠간은 약간 이상했습니다. 엄마와 그는 내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곳에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 했습니다. 그들은 즐거워 하지도 그렇다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이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내 방에 그냥 있는데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앉아라. 내게 할 말이 있다. 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너무나 추워서 몸을 덜덜 덜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떨렸고 이가 부딪혔습니다. 난 그간에 일어난 일을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내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넌 거짓말쟁이야. 모두 내가 꾸며낸 이야기지. 내가 몸을 덜덜 떨자 엄마는 내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너 일부러 몸을 떠는 거지? 이렇게 따뜻한데 어떻게 추울 수가 있니? 그래서 난 떨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써보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옷장에 가서 스웨터 두 개를 꺼내 옷 위에 껴입 엿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는 잘 모를 거다. 엄마는 배를 쓰다듬 엿습니다. 배를 내려다보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어 중요한 소식이지 곧 내 동생이 생길 거야 난 천천히 엄마를 살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은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내 마음은 이미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 엄마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무토막이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엄마는 지쳤고 너무 일이 많으며 아빠도 지쳤답니다.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테니 내가 착한 마음을 먹고 기숙학교로 돌아가면 모두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나무에 겨우 매달려 있는 나뭇잎처럼 다시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며칠 동안 그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두어번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 같이 식사를 했을 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 했습니다. 내 쪽으로 등을 돌리고 눈은 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식사를 할 때 자리에 앉아 마자 딸 꼭질이 크게 나왔습니다. 입을 막아 보았지만 딸 꼭질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해도 될 텐데 그러자 딸 꼭질은 더 크게 나왔습니다. 주인은 조용했고 식당 안에서는 딸 꼭질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접시 위에 포크와 나이프를 집어던지더니 내 쪽으로 왔습니다. 난 몸을 작게 웅크렸습니다. 잠깐 동안 피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게 오기 전에 엄마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말아요. 그는 잠깐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으며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 난 엄마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내 방에 와서 잘자라는 인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려고 밖에 나와서 엄마 방의 창을 보기 위해 몸을 돌렸지만 엄마는 창문 뒤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혼자 여행을 했기 때문에 다시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기차를 타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에는 단돈 일리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게 뭡니까? 난 단 한 번이라도 착한 아이가 되어 보고 싶었습니다. 동생이 태어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 요 난 그 사랑이 올리브 기름에 얼룩처럼 넓게 퍼져나가길 바랐습니다. 그 자국이 아주 커지길 바랐습니다. 얼마 후 그 속으로 나도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커지길.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 내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돌아가자마자 난 벌을 받았습니다. 난 석탈 동안 외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름이 되었고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은 10명 남짓이었습니다. 낙제를 했기 때문에 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난 계속 책만 보았고 쉬는 시간에는 내 수집품들을 분류했습니다. 그 시기에도 난 모든 것을 다 잃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하면 아직은 위대한 과학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원장 신분이며 복도에서 겨우 두 번 마주쳤을 뿐입니다. 볼다구니를 한 방 먹이고 난 당신의 본색을 알고 있다고 소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한 손으로 내 턱을 만지면 난 그저 얼굴이 빨개져 눈을 내리깔고 말았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난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아무도 내게 두꺼운 옷을 보내주거나 하는 일에 신경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집에 전화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내게 내려진 벌의 하나였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추위가 점점 더 심해졌고 그 추위는 내 뼈를 갉아먹었습니다. 낮에 이 방 저 방 걸어 다닐 때면 대퇴골이 부딪히는 소리와 쇄골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얼어붙은 살길이 서긋거리며 부딪혔습니다. 냉동실에서 생선을 꺼내본 적 있으세요? 그 생선을 식탁 위에 집어던지면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 몇 달 동안 내가 꼭 그랬습니다. 난 애타게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이불 속에 온기를 기다린 거죠. 하지만 그 기다림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불 속에서도 몹시 추웠으니까요. 내 옆에는 아주 어린 꼬마가 있었는데 그 애는 항상 훌쩍거렸습니다. 난 그 울음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다른 생각 촉촉하고 따뜻한 대지의 심장을 생각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땅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내려가 땅의 맨끝 아주 따뜻한 곳에 이르는 겁니다. 그곳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불덩이가 파동을 치고 있습니다. 땅이 회전할 때 그 불길은 여기저기로 흔들리면서 무시무시한 회오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상은 가끔씩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꿈 속에서 그 불덩이는 자기 공간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이거나 과일의 시처럼 그곳에 그대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사방을 강타하곤 했습니다. 두들기고 또 두들기다가 마침내는 빈틈과 단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부글부글 끓는 소리를 내며 높은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또 올라와서 바다와 호수는 불바다가 되고 땅 위에 있는 수도꼭지에서는 용암과 화산의 자갈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지의 심장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심장 가슴 상자 한가운데에 있던 그 심장도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눈에서 입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손가락 끝에서는 핏줄기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난 항상 그 순간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깨자마자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 사이 옆에 꼬마는 잠이 들어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위에는 깊은 정정만이 감돌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전보가 왔습니다. 난 화장실에 가서 전보를 뜻 엇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동생이 태어났다. 이름은 벤베누토야. 열세 번째 면담 어디까지 이야기하다 말았죠. 내 동생이 태어난 이야기를 했나요? 그래요. 난 그 전보를 읽고도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난 어머니의 부른 배도 보지 못했고 어머니와 그가 사랑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난 이렇게 생각해 너요. 아버지 얼굴보다는 내 얼굴을 더 많이 닮았으면 좋겠어. 아주 호감이 가는 아기였으면 좋겠군. 그 일 말고는 별다른 일 없이 조용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아침이면 수업에 들어갔고 오후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모두 함께 근처의 들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축구팀이 만들어졌지만 난 거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난 움직이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실이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좋았습니다. 어른이 되려면 아직도 5년이나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어른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난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묻는 말에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요? 나도 잘 모릅니다. 말하기가 싫었고 할 말도 없었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나무토막이 아니라 시들어가는 과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밖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화창한 날에는 하루 종일 그 나무를 보았고 안개가 낀 날에는 나무에 매달린 감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몸통에 가지만 달려 있었는데 잎이 달리고 동그스름하고 매끄러운 밝은 오렌지색의 감이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이파리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초록색 이파리들이 젓갈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젓갈색 나뭇잎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무에는 아주 강렬한 색깔의 감들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난 창밖을 바라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저 나뭇잎들이 떨어질 거야. 땅바닥에 쌓인 낙엽들 속에서 썩어 갈 거야. 하지만 나뭇잎들은 매일 아침 제자리에 매달려 있었으며 그 나무 위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붉어졌습니다. 나뭇잎들은 그렇게 모습을 바꾸는 중이었습니다. 내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목소리가 난 전혀 앞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여튼 그 사이에도 집에서는 겨울옷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소포도 붙여주지 않았고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2월이던가요? 난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전화를 걸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화를 하지 않았냐고요?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뿐입니다. 어쨌든 난 마 침내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고 동전을 마련해서 적당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은 다 르만이라 바로 그가 집에 없는 시간입니다. 나는 전화부스에 들어갔습니다. 수화기에서 뚜뚜 소리가 들릴 때 목에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려 등을 적셨습니다.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였습니다. 그는 병원에 있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는 용기를 내서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혀야 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말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목소리만 듣고는 내가 누군지 모를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고 말하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바꿔주랴. 그래서 난 말할 것도 없이 이해하고 대답했습니다. 잠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우리 아기에게 우유를 주고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다시 전화하거라 라고 말한 뒤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난 손에 수화기를 든 채 잠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기에게 우유를 주고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난 다정한 말을 듣기는커녕 수화기를 통해 전달된 너무나 냉담한 반응에 더욱 더 추워지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날 감 몇 개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기지에서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의자 위에 올라서면 나무 몸통 아래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감들과 핏자국처럼 붉은 나뭇잎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육제 기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육제 마지막 날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기숙사에서는 작은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 곧 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7시가 조금 못되어서 그 학생을 발견한 사람은 정원사였습니다. 그는 나보다 약간 어렸습니다. 두어번 내게 숙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아이였습니다. 파티가 벌어지는 동안 그 애는 즐거워하는 아이들. 틈에 끼어서 다른 아이들처럼 웃고 떠들며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난 시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안들에서 붉은 피와 내장으로 얼룩진 아스팔트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우리가 그 근처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남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피를 보고 또 다른 피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쨌든 난 그 얼룩을 보자마자 이것이 실수로 일어났거나 뭔가 발에 걸려 우연히 벌어진 사건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잘못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펄쩍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는 나무 위에 매달려 있기가 지겨워져 나무에서 떨어지는 감들처럼 밑으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다음날 밤 나는 다리와 팔과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어느 지점에 내가 있는 것일까요? 나의 외부는 건조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내 몸 속에서는 더 이상 수액이 돌지 않았습니다. 긴 바늘을 몸 속에 집어넣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깊고 아득한 곳에서 아직도 무엇인가가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무엇인지 난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본질적인 움직임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힘찬 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소리다 들려왔습니다. 어떤 목소리냐고요? 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항상 내게 말하는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내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나무에 매달린 감처럼 언젠가 떨어져 인생을 끝마치려고 태어난 게 아니니 몸을 피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기억이 납니다. 탐험가들의 모습 그러니까 출발을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다가 나중에 유명해진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모두 떠올랐습니다. 배를 타고 싶었느냐고요?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늘 그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그 생각을 실행해 옮깁니다. 그래서 나는 달아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책 시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면 일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숲을 속으로 숨어 들어가 거기서 들판으로 나가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으니까요. 바다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나는 주변의 숲속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춥고 배가 고팠습니다. 난 역으로 가서 대합실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옆 팬츠에 몸을 누이고 잠을 청하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치며 물었습니다. 너 차표 있니? 말할 것도 없이 경찰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내게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열 네 번째 면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합실에서 경찰들은 나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난 거기서 거의 한 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어떤 부인이 다가와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나는 모두 꾸며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곧 거짓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전화 구호통이면 그들은 나에 관해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나는 기숙학교에서 지내는 게 지겨워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도 있고 아직 얼굴은 못 받지 망갔난 동생도 있으며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계속 받아 적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내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면 다시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서류 양식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한 뒤 이어 어떤 방에 데리고 가서 다른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한 거죠. 감옥이나 그 비슷한 곳으로 가게 되지도 몰랐지만 난 추워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기다렸습니다. 추웠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오더니 뭐 먹고 싶은 게 없냐고 물었습니다. 난 샌드위치가 먹고 싶다고 안에 뭐가 들어있어도 좋으니 샌드위치를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밤이 왔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모두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옥이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 경찰들이 집에 전화를 했는데 그가 당신들이 처리하세요. 우린 그 애를 데려오고 싶지 않소 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등등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처럼 그렇게 볼멘소리고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경찰들이 아직도 내 말을 믿지 않아서 지금 사진들을 하나하나 뒤적이며 카드의 색인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피곤이 밀려들었습니다. 생각을 하고 또 해보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혀 머리를 벽에 기댔습니다. 문소리의 설핏들 어떤 잠이 깼습니다. 아까 들어왔던 여자가 방 안에 들어왔고 그 뒤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내가 눈앞에 벌어진 일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엄마는 내게 달려들어 두 팔로 날 꼭 끌어안습니다. 그 방 한가운데서 난 예전에 엄마와 함께 잘 때 맡았던 냄새를 다시 맡았습니다. 누군가 말을 했습니다. 바로 엄마였습니다. 학교에서 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른단다. 내 아들 별일 없었니? 이렇게 말하더니 내 머리와 얼굴과 눈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내가 죽기라도 한 것처럼 아니면 엄마가 앞을 볼 수 없기라도 한 듯 그렇게 나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도 서류에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엄마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해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하고 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조사했던 그 여자는 문이 있는 데까지 우리를 바래다 주었습니다. 문에 서서 우리가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습니다. 모퉁이의 자동차가 한 데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그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내 어린 동생도 타고 있었습니다. 난 차에 올라탔고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약간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대기에 보따리처럼 쌓여있는 아기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으흐흐 몸이 어떻게 된 거지? 아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 얼굴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눈을 뜬 아기가 미친듯이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았지만 아기를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기어를 바꿔가며 운전을 했습니다. 입술을 꼭 깨물고 너무 속력을 내거나 아니면 너무 느리게 운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약 2시간 정도의 거리를 자동차로 달렸는데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기가 다시 잠들었을 때도 엄마나 그 둘 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기가 아주 사랑스럽다거나 가족들과 함께 있어서 기쁘다거나 앞으로는 착한 아이가 되겠다거나 등의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무나 유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만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긴 도화선이 달린 둥근 폭탄이 하나 있는데 검은색으로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도화선에 불이 붙었고 모두들 그 사실을 잘 알지만 아무도 도화선에 불을 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폭탄을 미루며 달렸습니다. 폭탄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아직도 폭탄 주변에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었을까요? 경찰서 안에서 엄마가 한 뽕일까요? 아니면 차 안에 침묵일까요?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일까요? 난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 방은 내 동생의 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작은 하얀색 침대가 방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곰이 들어 있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음악이 나오는 전등도 있었습니다. 넌 부엌에서 자라? 엄마가 말했습니다. 어딘가에 아직 낡은 캠핑용 침대가 있을 거야.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 눈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침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면담 마침내 나는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원했던 차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는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때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리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난 두 자동차의 이야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날 밤 나는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주 곤하게 잤습니다. 오랫동안 도망다니던 동물같이 꿈도 없이 잤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그들은 벌써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난 계속 눈을 감고 그들이 나갈 때까지 자는 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기숙학교에서처럼 종소리를 듣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뭐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냉장고에서 먹을 것을 꺼내 먹은 뒤 집 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옷장과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궁금했습니다. 물론 난 내 물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따뜻한 내 옷들과 수집해 놓았던 돌들과 올리브색 카나리아 한 쌍을 찾아보았습니다. 찾고 또 찾았지만 어디에도 내 물건들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약 두 시간 뒤에 지하실에서 내 카나리아 세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세 장 안에는 카나리아들이 없었습니다. 새들이 있던 자리에는 아주 큰 거미가 들어앉았는데 세 장의 창쌀과 창쌀 사이에 거미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그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타가소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저녁이 될 때까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먼저 집에 돌아온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나는 아기를 안고 계단을 오르는 엄마를 미소로 맞았습니다. 엄마도 아기를 테이블 위에 미어 놓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기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기가 나를 본다고 생각한 순간 나는 활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도 나를 보고 벙긋벙긋 웃었던 겁니다. 아기가 나를 보고 웃고 내가 다시 아기에게 담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러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몸을 숙여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가까이에서 아기를 보다가 아기가 나를 담았다는 것 아버지가 아니라 내 입과 눈을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웃으며 거기 있을 때 엄마와 그가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나를 바라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 아기를 내려놔 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내게서 아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아기는 금방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울어댔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감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 얼굴도 붉어졌는지 모릅니다.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나와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물론 난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성체 성사를 기념하는 뜻으로 오래전에 선물 받은 것입니다. 난 시계를 바라보다가 바늘이 8시를 가리킬 때 부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벌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온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식탁에 다가가서 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자리에는 접시도 물컵도 심지어는 코크와나 이프도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백의 식탁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난 말뚝처럼 거기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그의 접시와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은 내 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접시를 쳐다보며 계속 먹기만 했습니다. 난 엄마가 두 번째 요리를 식탁에 가져다 놓는 것을 보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거리로 나와 불이 환하게 켜진 창문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문에 불이 꺼져들 때 난 몸을 움직여 조금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내겐 집 열쇠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초인종을 눌러야 했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는 잠옷색 가운을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내가 계단을 올라갔을 때 엄마가 말했습니다. 식탁에 왜 내 자리가 없는지 물어보았던 것 같은데 난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보렴 넌 기숙사에 최소한 6월까지는 있었어야 해. 그런데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해서 헐 악도 없이 학교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널 집에 데리고 있는 거야. 넌 여기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는 내가 아직도 기숙사에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넌 그 약속들을 내 손으로 직접 개버렸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한 거야. 내 말 알겠어. 분명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난 좋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 간이 침대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 뒤에야 난 겨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내게 아침 인사를 하거나 잘 자라는 인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탁의 내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난 되도록 집에 있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거리를 쏘다녔고 그러다가 잠을 자거나 냉장고에서 뭐라도 꺼내 먹으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를 돌아다녔냐고요. 나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로봇처럼 허수아비처럼 걸어 다녔습니다. 두 번인가 달리는 버스에 내 몸을 던져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끔씩 점심시간에 학교로 갔습니다. 거기서 팔짱을 끼고 내가 부모라도 되는 양학교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아이가 달려나와서 엄마나 아빠를 껴안았습니다. 갑자기 나의 내부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였습니다. 내 뱃속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불꽃은 배에서 눈으로 올라와 내 눈이 빨개졌습니다. 배지의 축축하고 따뜻한 심장이 내 내부로 들어와 폭발해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런 순간에는 내가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었죠. 난 그들이 외출을 하거나 잠이 들었을 때를 틈타 먹을 것을 찾아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삼켰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내게 말을 하지 않는데 내가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버터를 바른 청어를 먹었습니다. 솔직히 내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 따위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지만 잘 알다시피 본능이란 마 지마까지도 살아남는 것이지요. 나는 이미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었지만 엄마의 남편은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난 그 청어들을 마지못해 먹고서 내 침대 위에 몸을 쭉 펴고 누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잠깐 동안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가만히 있다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청어 다 먹어 치운 거야? 그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밑에 머리를 파묻은 나는 그가 저쪽 엄마가 있는 방으로 가서 다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 놈 그 사생아가 내 청어를 다 먹어버렸어. 날 골탕 먹이려고 다 먹어 치운 거라고. 엄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작은 소리로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다시 소리를 지르며 집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깰 수 있는 것은 다 깨부수어 버렸습니다. 사실 문 뒤에서 그가 부엌으로 오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난 그가 내 침대를 발길로 걷어차 침대가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댔고 계속 나를 찾았습니다. 난 오로지 한 가지만 바랐습니다. 그가 빨리 지쳐버리기를 하지만 그는 힘이 넘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옷장 문을 열고 나를 찾아냈습니다. 나는 그의 눈앞에서 구토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냉장고에서 내 음식을 꺼내 먹을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주먹을 휘둘러서 날 바닥에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옷장에서 잠을 잤습니다. 나는 한겨울 동국 속에 있는 여우처럼 옷으로 몸을 둘둘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몇 달 동안은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너무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 난 몰래 엄마를 훔쳐보았습니다. 엄마를 훔쳐보면서 어쩌면 엄마도 행복한 체할 뿐이며 속으로는 나처럼 슬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내동상은 많이 컷 키워다니는 법을 배웠습니다. 언제나 뒤로 기는 것 받게 할 줄 몰랐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면 가까이 가고 싶어 했지만 언제나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질렀고 성질을 부렸습니다. 난 아기를 내 품에 안아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멀리서 아기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여름이 되기 얼마 전부터 엄마의 남편은 갈수록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시 질투가 심해졌고 술이 취해 밤늦게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나는 숨을 수 있는 곳에 몸을 피했습니다. 난 저녁 식사 전에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을 미리 찾아 놓았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매일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그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다른 때처럼 후레자식 이라고도 했습니다. 두 다리를 딱 벌리고 서서 갈보 환양년 사생하라고 외쳤습니다. 엄마에게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난 모릅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으니까요. 엄마가 야간 근무하는 날이라 집에 없을 때는 엄마에게 하든 내게 똑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 재빨리 도망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난 항상 운동화를 신고 있어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그에게 잡힌 것은 겨우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난 그의 발밑에 있었는데 그가 내게 발길질을 해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발길질을 해대긴 했어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발밑에 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밀어넣은 자동인형이었으니까요. 낮에 거리를 돌아다니면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먹기 위해서도 잠자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밤을 위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팽팽하게 긴장된 신경을 느슨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기의 법칙을 잘 알고 계시겠죠. 어떤 물체를 방전한 다음 다시 충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다. 너무 오래 충전하면 폭발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6월 초까지 지냈습니다. 그 무렵에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병이 난 것입니다. 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도 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엄마는 침대에 누워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나만 집에 있으면 난 엄마 방에 가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가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할 때까지 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엄마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깐 눈을 떴습니다. 엄마는 손으로 내 손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내 손을 찾아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난 엄마의 손이 너무 차가워 깜짝 놀랐습니다. 내 손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동생이요? 동생은 집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병이 나고 얼마 뒤에 시골의 이모 집으로 보냈습니다. 예전에 내가 갔던 그 이모 집 말입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엄마가 병이 났는데도 그는 여전히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 환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매일 밤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는 나를 찾아 다녔고 엄마를 찾았습니다.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고함을 치고 닥치는 대로 부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라도 길들여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일도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면 모든 일이 정상인 것처럼 그런 일도 다른 일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가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날 엄마는 많이 아팠습니다. 길거리에서부터 고함을 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와서 내가 숨어있는 옷장을 지나 곧장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분명하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난 내 은신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고함과 구타 소리다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흐네끼는 것 같기도 하고 울고 있거나 울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문에 매일 이런 기사가 실리지 않습니까? 힘이 없거나 겁 많은 남자가 특별한 상황에서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되어 무슨 일이든 해내고 갑자기 딴 사람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무적의 인간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날 밤 내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옷장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자 같은 발걸음으로 복도를 지나 그들의 방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근육이 경직되고 심장은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 엄마 위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난 아직도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다가가던 내 모습과 안 돼 하고 소리치던 엄마의 모습을 모두 말입니다. 그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곧 엄마의 피가 내 몸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적이었던 그 정확한 움직임 그러니까 어떻게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내 손으로 그의 배를 찔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난 여전히 칼을 움켜쥔 제 뒤쪽으로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채 난 재빠르게 달아났습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마주친 분수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물속에서 오랫동안 손을 문질렀습니다. 손에 달라붙은 피는 곧 지워졌지만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몸속에 그 냄새가 남아있었습니다. 저번에 송어 피처럼 비밀스럽게 손가락에서 그 위로 콧구멍 속에 있는 그 어떤 곳으로 머릿속으로 올라갔습니다. 난 일주일 동안 시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습니다. 대개는 밤에 돌아다녔습니다. 신문을 읽지 않아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로봇이었고 내장이 다 폭발한 야수였습니다. 그 며칠 동안 나는 네 사람을 죽였습니다. 처음 세 사람의 시체는 금방 발견되었습니다. 네 번째 시체는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난 그 아이들을 모두 학교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나는 여러 학교를 돌아다녔습니다. 수업이 끝나도 마중 나오는 이가 없는 아이들을 골라 미소를 지으며 태연하게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그들의 먼 친척이라고 말하면 그 애들은 조 나라 흔쾌하게 나를 따라왔습니다. 난 그 애들이 영원히 그렇게 행복하길 원했습니다. 처음 세 명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겠죠. 보고서에서 읽으셨을 테니까요. 목을 졸라 죽이고 남색을 하고 그랬죠. 아직도 거기 그대로 있을 거예요. 철도의 하역장 옆에 묻어놓았거든요. 내 명 중에 그 애가 제일 어릴 겁니다. 7살이나 8살 정도예요. 나이가 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침착하고 똑똑한 얼굴이었죠. 그 애를 품 안에 안았을 때 느낀 그런 욕망을 다 는 아이들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어요. 오로지 그 아이에게서만 느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난 오래 생각하지 않고 칼로 그 애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아주 부드러웠어요. 버터를 두조 강 내듯 그렇게 가슴을 둘로 벌려보았습니다. 가슴의 왼쪽에 심장이 있었습니다. 아직 띄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귀중한 것을 다루듯이 심장을 조심스럽게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마지막 한 입을 다 심키고 나자 내 몸속이 아주 따뜻해졌고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뒤 나는 체포되었습니다. 난 경찰차를 보자마자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은 나를 추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난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경찰들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여기 수감되었을 때 난 우리 엄마의 남편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칼로 그의 배를 슬쩍 스치기만 했던 것입니다. 미리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다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당신인가요? 분명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겠지요. 후회하느냐구요? 고통스럽냐구요? 그가 어찌되었든 그건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게다가 언제나 두 대의 자아 동차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대는 충돌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출발한 시간에 달려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